你的世界中-コミュニケーション ACS 우승하고 ASL도 본선에 올라갔는데 본선에서도 꼭 이길 수 있게 연습 열심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게 돼서 되게 기쁘고 이제 더 연습해서 아마추어 최초로 16강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을 정말 힘들게 뚫었는데 예선이 값어치가 생기도록 본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선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본선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만나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잘 풀려서 누굴 만나도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라가서 기쁘고 더 이상은 저도 사람들이 질 것 같다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 진짜 열심히 해서 방송에 잘 꾸려나가겠습니다